첫 번째 키워드 죽지 않는다 느낌표도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초강경투쟁 나서는 야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뒤통수 누군지 아시겠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뒤통수도 뒤통수인데 왜 뒤통수를 찍었어? 왜? 이재명 대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좀 같이 찍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토요일 저녁 광화문 일대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있었던 인민주당의 지표의 모습 같이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미친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보신 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광화문에서의 집회 모습인데 어제 일요일은 어제 이재명 대표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뭐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죠. 그리고 불끈진 주먹의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이 있는 한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웁시다. 라는 글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죽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수차례 지금 반복을 했는데 연단에 서서도 하고 SNS로도 하고 사진도 지금 주먹불끈진 거 올리고요. 그런데 나 안 죽어요라고 하면 산 얘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정치 검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치르셨고 그 과정 속에서 불행한 일까지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록 1심에서는 기대 밖의 결과를 받았지만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우리 민주당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과 함께 지치지 말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끝까지 같이 싸워달라. 이런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얘기를 하면서 난 죽지 않아요. 나 계속 나아갈 겁니다. 우리 뭉칩시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건데 김기응 대변인님. 지금 김준욱 대변인께서는 정치 검찰의 정치적인 어떤 판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까지의 레파토리가 정치 검찰, 정적 주국이 그런 쪽으로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법부 1심 판결이 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1심 끝나고 기자들에게 한 말이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1심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 그리고 경남도지사 관련해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드루킹 관련해서 최종심을 받고 나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에 찾아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1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다툰 다음에 최종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현실의 법정은 두 개 남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포기하지 않고 싸울 때다. 이렇게 강조한 거 보면 결국은 뭔가 정치적인 어떤 압력을 통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아가서 이게 유죄가 나오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결국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내가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리겠다.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확신과 지지자들의 가치하지는 어떤 동력,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보면 이게 1심 선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최종심에서의 마지막 법원 판단까지 나왔을 때처럼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은 타격이 좀 상당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정치 탄압이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김현주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보려는 의도로 사법부를 지금 민주당이 겁박을 하고 있다. 거대 야당 원내제,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 판결에 분노한다, 규탄한다 라고 외쳤는데 앞으로 나올 위중교사 재판에 대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치 판결에 분노하고 규탄을 한다는 데 이거 사법부 압박 아닙니까? 라는 지적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사법부의 압박이 있다고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사법부의 압박이 통했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압박이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 1심 판결에서는 저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1심이 정말 법에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기소에 정당성만 부여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낙선자입니다. 낙선자에게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당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도 상당히 많은 허위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원 한 장도 피해 준 적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4천만 원 손해보고 나왔다 했지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은 여사와 장모가 합쳐서 23억이라는 거액을 이익의 이익을 보고 있다, 봤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댔던 이 잣대, 똑같은 잣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에는 같은 잣대를 대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옆집에 우한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앓고 있는 중병이 자연치유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정황들을 이진석 대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창원 산단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하면서 다른 지방선거에 공천에 개입하면서 돈을 받았던 인물들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직접 소개하는 그런 영상까지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대처하는지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옆집에 우한에만 관심 갖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지금 옆집에 우한이 있다고 우리 집의 중병이 자연치유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김기영 대변인님. 옆집에 우한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즐길 여력이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제 쇄신해야겠죠. 그런데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민주당은 대통령과 검찰을 욕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무죄를 받기 위해서 왜 사법까지 하는 결국은 퇴로 없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탔는데 그 호랑이가 다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미친 정권, 미친 판결, 그다음에 도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재판부를 되게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거짓말을 해놓고 기억의 수부로 도망가고 도주하고 그다음에 감정의 동굴로 들어가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저는 계속 공격을 하다면 개인적인 압박이나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상권분립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상권분립인데 1심 판결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격을 한다면 국민이 민생을 챙기라고 이렇게 뽑아줬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방탄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제어되지 않은 권력,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바라볼 때 입법부에 대한 문제점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은 사법부를 존중해야지 이걸 사법부를 뭔가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김기응 대변인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김중익 대변인. 짧게 여쭤봅니다. 본질적인 또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럼 민주당은 사법부의 1심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라는 질문입니다. 인정하니까 항소심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사법부의 3심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불만이 아니라 불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넘어가서 1심 사법부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2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고 1심 판결을 존중했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투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저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결코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든 뭘 하든 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인정 안 했으면 가만히 여기 이렇게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분명한 건 금요일에 있었던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민주당이 상당히 놀랐다라는 겁니다. 예상밖에 중형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그럼 이걸 예상을 못했었느냐라는 거죠. 관련해서 박균택 법률위원장 얘기를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것은 증거상, 법리상 무죄가 너무도 확실한 부분이었고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죄를 전제로 한 이런 논의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협박받았는데 안 해줬다는 말을 협박받아서 해줬다는 말로 이렇게 고쾌를 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상황을 어떻게 저희들이 예측을 했겠습니까? 네, 박균택 의원.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었고 지금 이제 박균택 의원, 현재 당의 법률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죄를 전제로 한 논의는 없었던 게 사실. 당연히 무죄라고 봤기 때문에 유죄를 전제로 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고쾌한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준욱 대변인님. 이게 대비하는 입장에선 모든 시나리오를 다 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유죄를 전제로 한 논의가 아예 없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시야가 한 쪽에 쏠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아니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대비했다는 것은 그럼 유죄를 인정했다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를 다투는 상황 속에서 무죄를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을 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가지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백현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니 없었냐. 이 부분에 대한 건 다른 해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걸 유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졌다면 굳이 뭐 하려고 4년씩이나 이 과정을 진안하게 끌고 왔을까. 또 국토부에서는 왜 10번이 넘는 공문을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없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감정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한 행위로 인정을 하는 듯한 이런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법률 논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박윤택 의원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처음부터 무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무죄를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유죄를 준비한다는 거냐.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않느냐.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죄가 나올 걸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기영 대변인님. 민주당에선 지금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보면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 뭐 이게 보면 서로 간에 주장이 상충될 때 증거를 보면 됩니다. 공문에 보면 국토부가 성남시의 공문을 보낸 거에 보면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그때 협박을 받았다. 국토부 탓을 했을까. 그건 뭐냐면 백현동 관련해서 의혹이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백현동 보면 민간업자가 성남시에 했을 때 4단계를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2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단계하고 4단계 사이에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성남시 선대 본부장이었는데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통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그 민간업체에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하니까 그때 술술 풀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관련해서 이게 뭔가 민간업체에게 이득을 준 거 아니냐. 배임의 의미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의혹이 짙어질 때였습니다. 그런 어떤 백현동 의혹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내 탓이 아니라 국토부가 해서 어쩔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감정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증거를 보면 알지 않느냐. 증거를 보면 유죄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김정대빈님. 지금 국토부의 공문 말씀하셨으니까 그 공문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국토부의 공문에 귀시에서 적의 조치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권달이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돈 빌려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돈을 갖다가 가지고 그냥 가겠다는 뜻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마치 공문이 그 한 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경대빈님 짧게.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협박받았다고 얘기 안 하고요. 직무유기 이와 같은 것으로 협박. 그런 표현을 아주 적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입장이 다릅니다. 이미 이 1심 판결,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그 판결 자체를 두고도 굉장히 다른 주장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2심, 3심 우리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이재명, 난 죽지 않는다.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입니다. 당 차원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당에서도 그런 보전금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에만큼은 좀 확실히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김준욱 대변인님, 당 차원의 대응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일단 이번 1심 선거 결과가 만약에 앞으로 대법까지 확정이 된다 그러면 단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운명뿐만 아니라 당도 434억이라는 거액을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아주 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앞으로 그동안의 대응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변호인들을,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당이 본격적으로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었다. 당 차원의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제가 볼 때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당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걸 포함해서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침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은 이게 만약에 2심, 3심이 확정이 된다면 당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 당 차원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2심과 3심이 언제 그럼 확정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재명 선거법 유죄 조희대 강조한 633을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다라는 겁니다. 633이 뭐냐? 1심은 6개월, 2심, 3심 각각 3개월씩 안에 끝내야 됩니다. 라고 대법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따르면 1심 끝났고요. 2심, 3심 이제 3심까지 따져도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대법원 확정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실 1심 선거난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이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의 법정 2심, 3심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예정대로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박균택 법률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처음에 유죄를 전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유죄를 전제로 한 논의는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1심이 지금 나왔는데 징역형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요. 이 대선 출마 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전혀 아니다. 어제 우리 김윤덕 사무총장께서도 아마 이런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전혀 리더십의 교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1심 선거에서 약간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대법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것이 당내의 굉장히 강한 기류이기 때문에 지금 1심 선거에서 유죄가 나왔다, 인정됐다고 해서 당이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2심, 3심에서 얼마든지 다른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지금 당내의 주요 컨센서체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한 대선의 가도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대선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김기영 대변인님. 1심에서 징역형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다? 네, 제로라고 봅니다. 자꾸 기억과 감정의 문제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벌금형으로 내려가려면 감격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격 요소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징역형이 유지될 거다. 그렇게 보고는 측면이 강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법의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는 3심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미향 전 의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무효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4년 임기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인 거죠. 결국은 재판을 했지만 재판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공직선거법은 1년 아닙니까? 633. 그런데 1심도 2년 2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은 아닙니다. 1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퉜기 때문에 2심도 저는 3개월 내에 나오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법적 적용에 문제가 없다면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25일 위증교사입니다. 위증교사는 30분짜리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듣기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판사가 위증교사는 일정 부분 소명이 된다 얘기했고 무엇보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위증교사 및 백현돈 부부는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요. 이미 확보된 게 많다는 겁니다. 확보된 걸 가지고 차분하게 재판부가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김기흥 대변인님 말씀은 지금 있는 1심 선고가 이미 나온 선거법 위반도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2심, 3심 가서 100만 원 미만이나 무죄로 떨어진 가능성은 나는 제로라고 본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민주당에 있을걸요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오늘 만평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인데 일단 선거법 징역형 집유에서 하나의 허들을 부시고 지금 왔죠.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에 또 하나의 허들 위증교사 있고요. 그 뒤에 허들 대북송금이 있고요. 그 뒤에 허들 대장동 허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제목이 불신의 언덕입니다. 불신의 언덕. 언덕에 허들이 지금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부시고 지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준욱 대변인님. 아까 무죄 혹은 100만 원 미만 제로라고 봅니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일단 다리가 깁스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허들 넘을 수 있겠어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만평은. 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1심에서 선거법의 징역형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그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모든 성공에는 그 과정 속에서 역경을 어떻게 딛고 넘어가느냐 하는 것의 성공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난 주말에도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은 우리 당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해서 그럼 포기하느냐 아니다. 끝까지 회선을 다해서 이 허들을 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민주당 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갈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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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